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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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니에 트위에 넌 쓰리에 혼미에 넌 우예 에 스탑 보이 어? 맞아요 여기서?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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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이거를 그대로 잡으면 돼요 헛 차 아 여기요? 쿵쿵 다다다 잡고 해 하고 차 뭐라고 아 왜 이렇게 웃기지? 제가 받으라고 밸런스가 이렇게 아 아 여기 턱으로 잡아 벌로 잡아 이렇게? 이렇게 두꺼워졌지 여기 가슴 운동하고 진짜 방금 하고 왔어 아 지났다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침 났다 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쥐 나는 상황까지 찍는 거야 아 아 잠깐만 진짜로 방금 한 거 와가지고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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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낙고 있어 아 좀 약간 미끄러져 내려가야 돼 어 맞아 1,2,3,2,3 이럴다 딴 딸이래랑 둥둥 퐁퐁 이쪽에 올려주세요. 왜 했어? 그냥 올려주세요. 그냥 올려주세요. 탁탕. 아, 탕탕이구나. 탕탕. 올리고. 세븐에잇. 하나, 둘, 앤, 쓰리. 고, 바이밍, 쓰리. 세븐. 무릎 굽히고. 나와서. 둘, 둘, 둘. 짜잔. 무릎 굽힌 다음에. 이때 고개까지 쓸고. 여기서. 찹찹찹. 맞습니다. 쉽죠? 아, 쉽다. 쉬운데? 와, 이게 하면 되나, 이거? 무슨 거 없지? 우와, 우리 엄마 건데. 장난해, 장난해. 집에 있던 거 그냥 가서. 완성. 찹찹. 슛. 이제는. 탁탁탁. 닫아. 너 몇 바퀴 돌려? 한 바퀴 돌려. 한 바퀴 돌려. 네가 한 두 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야? 두. 맞아요. 거기에서 뒤로 올리면 돼. 어디? 아, 진짜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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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 숙여있다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제가 A박자 먹고 또 4박자 또 먹고 이것만 하니 너무 시간이 길은 것 같아요 4박자 올라고 4박자 이렇게 올랐거든요 지금 괜찮은거 아세요? 앞으로 나갈 때는 네 그분들이랑 해볼 때 네 목이 쫄렸을까요? 쫄렸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 이렇게 서있고 여기 이렇게 서있으면 주위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누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지 무게를 못 버텨면 왜냐면 얼굴로 버티는건데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누우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누우면 먹어보는 느낌은 왜냐면 들 때 이 생각이 여기 드는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여기 드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해서 튜토를 여기 서가지고 아 여기 그 그림이 먼저 나왔어 그리고 네 누워봐 너 누워봐 파 파 파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죽여라 진짜 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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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마지막에 어깨 어! esta 미리 너무 컬러 지금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일 아니 اس 간단한 부분 매트릭스를аем 그리고 끌어져 privat 각 commanders 박자 박자 정리 제가 앵글때 가는게 박자가 쉽지않아 그냥 앵글 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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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러? 아니요 그냥 여기서 당기고 그냥 여기서 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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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번 살짝 긁어내고 한 번 덮기만 하면 될 것 같아. 그레이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이전에 정도로 들어간다. 약간 노란끼 없는 그런 걸로. 누구 있어? 여기가 올라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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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여기가 올라갔어. 여기가 올라갔어. 다 춤이지. 좀 무드가 많아 아니면 춤이야. 춤 4개 연기둥이. 연기가 뭐야? 댄서 없이 하는 거? 내일 여섯 댄서드라고 두 곡, 그 다음에 세 곡 여섯 곡인데? 세 곡 세 곡 많은 거 아니에요? 난 장소를 봐가지고 난 다섯 곡 바꾸면 잘하는데? 액션에다가 도략 좀 굽나? 동일아 괜찮아? 오케이,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어, 내일 봐 네 네, 이따가 싫어 나 바지 단추 풀 거야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, 가이입니다 너 쓰럽선부터 계속 70억 인구 되게 쓴다 60억인 줄 알았는데 늘었다고 하더라고, 70억으로 80억일 수도 있고 이런 거 나가줘야지, 재밌지 이 나의 그 이 안에 숨쉬고 있는 예능 바이러스를 축구도 보셨어요? 다 할 거 아니에요 어디 보셨어요? 토트넘 토트넘 좋아하셨어요? 전 첼시라서 전 첼시 팬입니다 지금 거의 15년째 수렘제 중에서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제라드가 몇 번째로 제라드가 제라드가 첫번째 중 아 더 이상 대화를 못하겠네 그러면 2등은 좋은 거 2등이에요? 네 박지성? 아니요 수렘제 중에서 아 수렘제 중에서 램파드 그쵸 대화가 되시는 분 미디어에서는 다들 이렇게 연예인들의 차에서 멋있게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똑같이 핸드폰 합니다 요즘 자주 하시는 게임이 뭐예요? 게임이요? 지뢰찾기 비팀 지뢰 꾹꾹꾹 칫 하이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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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! 19? 18! 드디어 눈치감이 나요 하나도 안 나다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카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식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식사, 생일 축하합니다 되게 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행복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좋아 저래놓고 화보 찍을 땐 또 멋있는 척 하고 그래야지 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밀란 두 번째 달 있어 카페 신발 좀 빼고 돼 지금 추우시잖아요 저희 반팔이시잖아요 이 번호 카메라 카메라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미쳐 고마워 고맙다 잠깐만 좀 하얘잖아 음악으로 했어 그럼? 다음 장소로 이동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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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카페 많아요 여기 하나번 지나가신다 나와라 위치마 가자 웃어볼게요 시선 저쪽으로 네 너무 추워요 마지막 컷입니다 전차랑 한 컷입니다 해가 져가고 있어가지고 밝은 미소 나와라 마지막 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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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